갱구 여러분 오늘은 가진왕 큰 방파제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섭을 채취해서 섭! 섭 많이 채취해서 섭죽 해먹자 섭죽 가진왕의 해녀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저번편에 보시면 해녀 할머니들 물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약간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 이 정도면 파도 괜찮나? 괜찮은데 홍합포기가 좀 힘들어 물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포수님이 도와주고 계시죠? 총 네 분이 들어가실 거고요 저 뒤에 남자분들은 누구냐고요? EBS 한국기행 촬영팀입니다 오늘은 EBS 한국기행 촬영팀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PD님 깽TV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부터 섭 잡으러 같이 가시죠 입술을 했습니다 시야가 어때요? 좋아 좋아 당신과 수건지 아까와 수건? 수경 수경? 어 왜 안 보여? 아 오늘 또 수경을 안 챙겼어요 물질하러 오면서 수경 같지도 않은 거 끼고 거 끼면 안 되나? 자 요 섭 같은 경우는 조바형 섭 자 보시면 요게 섭입니다 섭 어 큰 거 키조개 반만 한 거를 따서 저희는 오늘 섭죽을 해 먹어보겠습니다 형 어떻게 해줘 형을 배 타고 나가서 깽은 오늘 DBS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배 타고 나가서 또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와 오늘 전망 너무 좋다 누구세요? 리얼 깽큐비 깽구 여러분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포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물새 굉장히 아름답죠 에메랄드 빛 바다 PD님 물새가 어때요? 진짜 너무 예뻐 기가 막히죠 가지나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이쁩니다 자 서포인트에 왔습니다 임포수님 왜 수경 안 끼고 저러고 있냐고요 와 그거를 형 장난감을 가지면 어떡하나 안에 애지간 해야지 아니 푸른 푸른답게 해가지고 애들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자 수경으로 수경이 저게 저렴한 대신 시야도 잘 나와요 그럼 같이 물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와 바위 굉장히 멋있죠 와 전망 엄청 크네요 깽구 여러분 저도 큰 거 하나 꺼습니다 사업 빨리 얼마나 썼다 보여드릴게요 자 깽구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성게같이 나오나요? 저쪽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파도가 약간 있습니다 조류도 굉장히 세요 앙특한 데에도 홍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같은 경우에는 탕이나 두 그릇을 끓여먹는 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참치 회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진데 해남 한 번 보이시죠? 석훈 형님이 굉장히 기쁜 곳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훈 형도 굉장히 깊게 잠시한 10M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odalus 희망을 했을 때 희망한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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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훈이 형이랑 임포수님 10m권에서 채취하고 있어요 저도 10m권을 못 들어가야겠네요 와.. 와 이거 뭐나? 와.. 인포 손님이 굉장히 크 시조개 마녀 정말 큽니다 와 형 조르가 뭘깃쎄나? 어 좋다 진짜요 조르가 뭐? 강물 내려가 듯이 뭐까요? 앞으로 보면 거 해삼이 있다가 합니다 해삼 해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자 홍합 이정도로 잡았습니다 우와 해산물도 이렇게 잡았고 해삼 잡으러 왔잖아요 홍합 딸먹어도 안 돼 홍합 큰 것만 보여줘봐 그거 입어? 자 홍합 요정도 됩니다 거짓말 아니죠? 엄청 크죠? 요게 자연산 섭입니다 여기서는 섭이 사투리잖아 여기서는 섭이라 계속 부르는데 섭죽 오늘 기가 막히게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 깽구분이 또 놀러 오셨네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얼깽TV 뭐 어떻게 잘 보고 있습니까? 네 저 구독자고 낚시하러 왔는데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구독 안 하신 거 아니죠? 아 네 보여줘요 자 우리 저희가 요거 전복 건발이요 네 전복 요거 황이 썰어 줘야 먹지 이거 지금 깽구분이 요걸 어떻게 손질을 해 칼 갖고 와 네? 형 차의 칼이잖아 오오 아 굳은 일만 다 시켜 또 왔다 와 맨날 소주 사오라고? 하하하하 자 우리 깽구분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하하하하 피디님도 드세요 하하하하 빨리 오세요 배 안 고프세요 어때요 맛이? 괜찮나요? 짜요 하하하하 피디는 솔직히 자 섭이 100kg 정도 그러면 이거 100kg 넘나? 그러면 이거 100kg 되나? 100kg? 글쎄 모르겠네 담아봐야 알아 물이 깨끗한데 살아서 이게 또 좋지 않습니까? 아 이거 최고지 최고야 가진 섭이 더구나 더 최고야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섭이 최고입니다 수온이 차갑기 때문이죠 자 저희 리얼 깽TV 밴드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태기로 달아서 팝니다 여기 중국산이라고 적혀있죠? 이 망태기가 중국산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섭은 가진왕 아파트에서 이 망태기가 중국산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할머니 국내산 망태기 보이세요? 많이 달리면 안됩니다 자 망태기 긴급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산 국내산 망태기도 국내산도 빨리 가져왔습니다 이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중국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깽고 여러분 오늘은 가마솥을 이용해서 토속 음식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은 토속 음식 섭죽을 해 먹어 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기 직전이고요 자 불 굉장히 좋죠? 토종닭 한 마리가 손질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줘요 토종닭 우와 자 한 30분 삶아지? 응 30분 삶아야지 한 30분간 센 불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깽고 여러분 섭 손질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자 어디부터 까야 됩니까? 관자부터 이렇게 썰어야 섭이 입을 벌리죠 자 이렇게 하면 섭이 알이 꽉 찼죠? 자 관자를 칼로 살살살살 양쪽 부분을 긁어주면 섭살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양쪽에 관자가 있어요 섭은 자 정확하게 옳지 이렇게 하면 섭살이 하나깐데 이만큼입니다 살이 굉장히 많죠? 탕을 끓여 드실 때는 겉에 붙은 따개비 불껍데기가 칼로 쳐줘야 돼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수세미로 문질러주고요 트리오 무침 절대 안 됩니다 삶아 드실 거면 민물에 안 담고 두셔도 된다고 합니다 삶을 때도 이렇게 벌려놓고 삶으면 편해 먹기 그렇게 한번 따주면 드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요거 다 딴 거고요 요거를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쌀도 이렇게 불려주셔야 되고요 고추장이 주 양념입니다 찹쌀반 맵쌀반 이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섭죽에는 감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구수한 게 맛있습니다 아직 감자 캘 때는 안 됐지만 감자가 익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자가 있나? 오 있다 있다 아직 작다 작다 너무 작다 하지만 없으니까 너무 작아요 무슨 이거 너무 작다 감자가 작은데 그냥 넣어야지 뭐 감자 이렇게 막 나오죠 원투 원투 자 닭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닭을 꺼내야 됩니다 닭은 살을 찢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와 기가 맥힌다 감자는 일단 먼저 넣어야 돼요 감자가 천천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쌀 집에서 드실 때는 감자를 채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오래 끓이기 때문에 섭알을 가위 갖다 잘라줬고요 칼 갖다 다지면 돼 네 가위 갖다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30마리 우리 30마리 나왔나? 어우 진골이잖아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기호에 맞게 넣어 드시면 됩니다 부추 좋아하시면 부추 넣으셔도 되고요 파 넣어도 되고 파 좋아하시면 파 넣어도 됩니다 저희는 야채는 따로 안 넣고 감자만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이게 네가 찢은 거 아니야? 갈기갈기 안 찢은 거 네가 찢으니 자 닭 투하 자 이렇게 닭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추장만 넣어주시면 섭죽이 완성이 됩니다 섭죽이 많아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나눠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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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 들어 형 많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공연진 수달 공수달 일석이 형 냄새는 안 맞죠? 수달이 섭죽 냄새 맡고 기가 막히고 왔다 야 기가 막히고 왔다 야 기가 막히고 야 공연진까지 냄새가 형 봐봐 이 냄새가 왜 거기까지가 공연진까지 방향이 공연진 방향이야 이게 지금 갱구 여러분 요렇게 해서 저희가 섭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게 섭죽 비주얼 굉장히 좋죠? 이게 섭죽 먹을 때 주의사항이 뭐가 심근해요? 없어 맛있게 안 먹어 네 굉장히 맛있는 섭죽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랜만에 먹어서 아뜨거 아뜨거 조심해요 와 중절 뜨거워서? 네 맛있어서 안 돼 와 섭죽 비주얼 자 우린 보수님 먹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맛이 괜찮나? 제대로 먹었고 공수달 일석이 형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일석이 형 맛이 괜찮아요? 어떻게? 섭죽인데 닭밖에 안 보여 어떻게 섭 30마리 넣었어 형 30마리 넣었어 맛이 괜찮아요 어떻게 형? 좋아 우리 어렸을 때 먹더만 그 맛이 나 형? 나 장난 아니지 야 비주얼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또 섭죽에는 또 기가 막히게 소주가 빠질 수가 없잖아 이게 자 저희가 오늘 섭을 잡거라 굉장히 퇴력이 소진이 많이 됐어요 술 먹어야 돼? 아니 왜그러면 이게 또 잘 들어가 뜨거울텐데 형도 섭은 잘 따요? 전화 안 했어 근데 섭 다는데 오늘? 네 전복만 딸줄 알지 뭐 섭을 딸줄 아니? 섭은 어려워 이거 딸건 섭 그까이니까 뭐 대충 한 번 나오지 뭐 야 그거 얼마나 기쁜집 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형 있어요 이거 못들어가 내가 못할테 내가? 아 거기까지 못들어가요? 아 들어갔네 전복 잘 따지 아유 낚시 산명에 빠져가지고 아주 와 낚시를 가는덩 잡았다는 소식이 없어 아니 근데 딴건 다 잘하는데 챔질이 안되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보시는 분들은 이거 옛날 생각나겠다 이제 네 가마솥이라 더 제대로야 네 이게 열 전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어깨가 엄청 넓어 이것만 수영만 해가지고 영상 한 세 번 나면 장가 가겠니? 장가 가야지 오늘 아니 장가에 가야지 마 자기가 싫어해 큰일났다 큰일났어 낚시 파줬으니까 장가 못 가겠대 이러다 형 재수 없어서 장화 잡히잖아? 회사도 떼죠 아 진짜로 형 2.5킬로 짜리 잡은 후기를 봤는데 그 사람은 와 여기 아리백이었대 뻥친다 야 형 형 얘기해줘 형 최대어가 몇 킬로야? 상태로 없지 힘 매년도 없죠 형? 아 쌀까만이 하나 형 일단은 못그러진다니까 우리 끌려 들어갈 뻔 했데 한번 타면 장어 타고 장어 타고 이무길 용 타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가? 장어는 진짜 어려워 자 그럼 나 소감 알려줄게 장어는 진짜 어려워 내가 봤는데 한 3년 있다가 한 마리 잡혔다 1킬로짜리 3년? 아 그러면은 이번주에 장어 낚시 한번 가요? 동평하게 그러면 딱 4대씩만 펴놓고 딱 가면? 그래 가자 딱 4대씩만 딱 누가 잡나 아 오케이 깽구 여러분 저희가 이번주 주중으로 대물 장어 낚시 거기는 잡았다면 대물이야 채빈은 직접 자기가 해서 줄도 다 묶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형 묶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형 나는 좀 자작해서 만들어 형이 묶어줄게 좀 나 좀 도와줄게 야 이거 안 된다고 장어 물으면 터진다고 나 우물에 빠져?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묶을 줄 아니야? 응? 노릇이 있어 입만 달았어 와 미치겠다 진짜 입만 달았어 역시 역시 아 내가 섭다라고 하는데 잠수가 잠수가인데 형 왜? 입이 가벼워서 이게 어 떠워 자꾸 떠 수증부에 하는 거 맞아 수증부에 와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와우 존나 깨다 와 이리가 왜 없어 미치겠다 깽구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섭을 따서 섭죽을 해 먹었습니다 보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우 요리 막 나 지금 요리 안 나요? 환장해 지금 자 다음에는 저희가 공수달 형님이랑 인포수님이랑 깽이랑 장어 낚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민물장어 소지병만 한 거 한번 보죠 이만한 거 시합을 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못 잡으면 또 영상 못 나가잖아 일주일 갈 거 2박 3일 가야지 2박 3일 2박 3일 아 난 무조건 잡아 나만의 채비가 있어 나만의 채비가 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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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한번 구독해줘 자 리얼깽TV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개다 여러분 통닭 한 마리가 또 있어야 되니깐 거기까지만 찍어야지 거기까지만 하자 어제 더 왔는데 그거 한번 구해주면 네 손질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